안 하고 오늘 말씀 성경봉독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기립하셔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여기 를랩 선교교에 도착해서 여러 설교들을 전달하면서 제가 나눈 몇 가지 예화들 중에 개구리 예화 그리고 몇 차례 제가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개구리를 어떻게 삶아 먹는지에 대한 그 예화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를 길게 안 해도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산 개구리를 잘 끓여 먹는 비법은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금세 튀어나온대요 산 개구리를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그냥 기겁을 하고 뛰어나온대요 집어넣고 뚜껑을 빨리 덮지 않고서야 아주 뛰어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우선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요 그리고 밑에서 서서히 열을 가면 개구리는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뜨거운지를 모르고 결국 그 안에서 처음에 좋다고 헤엄치다가 열이 올라가면 알수록 개구리가 익어가면서 그렇게 개구리 고기가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많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상들, 가르침들 이런 게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상들도 너무 자주 대하다가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사상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상들을 받아 그렇게 그 사이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수학, 국어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상을 배워요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많은 그러한 사상들이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모순되는 그러한 사상들임을 우리가 처음에는 알다가도 다들 그러는데 그래도 다들 교회 다니고 다들 대학 가고 다 잘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하면서 깜빡 잊어먹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롯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 롯이 창세기에서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었던 기록을 창세기 가서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니까 이 소돔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시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간청을 통하여 롯을 구원하기 위해 두 천사가 소돔에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 소돔이라는 도시가 거기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그렇게 타락하고 정말 지저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그냥 자기의 자연적인 그러한 삶의 현지같이 자기에게는 그 장소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이 마치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게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배우고 터득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었던 이방인들과는 달리 더 뛰어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소돔에 사는 사람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했다고 그렇게 19장 1절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집에 천사들을 모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롯을 부르면서 그에게 이른데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밖으로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겠다 뭘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겠다 축구를 치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관계를 갖겠다 그래서 데리고 나와라 막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런 도시가 정말 이 세상에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데 살 수 있지? 정상인 사람은 그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소돔이라는 이 문화가 오래전서부터 오랫동안 이건 한두 명이 아니라 전 도시가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이방인이 새로운 사람이 그 누군가가 방문객이 이 도시를 갖다 모르고 들어왔다가는 이 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롯이 그래서 더욱 더 놀라운 일은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아가 뒤로 이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보세요 이제 여기서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자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진 않을 텐데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거 정신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대신 대신 좀 노여움을 그치고 내 딸들을 두 딸들을 내줄 테니 두 딸이 있는데 내줄 테니 이 아이들 내 딸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다는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정신이 나갔다기 보다는 로또 소돔에 살다가 보니까 그의 사고 방식이 완전히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 둘이 변을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천사들이 이 사람들이 변당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해결책을 내놓았던 롯의 사고 방식은 그렇다면 소돔의 문화에 큰 영향을 입어서 변질된 그러한 사고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데 타락해서 또 타락해서 또 타락하고 말아서 결국은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바로 그곳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바닥을 친 영적으로 바닥을 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죄는 내버려 두면 계속 추락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삶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점점 내가 그 죄의 구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구리같이 나는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과 모순되는 그러한 성경과 모순되는 이 세상에 사상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또 인기를 끄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상들을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인간주의라고 해서요 영어로는 secular humanism이라고 그러는데요 세속적 인간주의 이 이념은 이성, 윤리 및 인류의 복지를 강조하는 세계관 그러한 세계관으로서 종교적 원리나 신의 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상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할 없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기를 끌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뵙기 이전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요? 저는 확실해요 예수님 몰랐을 때 저는 늘 우리가 그냥 노력을 해서 착하게 살면 되지 노력을 해서 발전을 시키면 되지 인류가 얼마든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런데 이게 세속적 인간주의의 이 개념이 얼마나 비성서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의 사상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진 유혹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너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상이 물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 상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이걸 영어로는 moral relativism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포스트 모르네즘과 비슷해요 도덕적 상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는 도덕 원칙이 주관적이며 사람마다 다르거나 문화마다 다르다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 기준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회에 예를 들어서 성적 물란함이 다른 사회에서는 어떤 성적 자유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오니까 참 옛날이긴 하지만 한국의 도덕 기준과 미국의 도덕 기준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어린 국민학교 학생이었지만 초등학교 학생이었지만 제가 느끼게 된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요 느꼈었던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요 한국에서는 분명히 이게 좋지 않은 건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그럴까 그렇죠?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깜짝 놀랐었던 것들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오니까 이거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인데 거기에서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노는 시간에 옆에서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나요 한국에서 그랬다가는 작살나죠 박살나죠 그런데 이게 도덕적 상대주의 이 사상이 뭐냐면 아니 그건 그 사회에 맞는 거다 그 사회에 맞게 그런 도덕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는 절대적인 우리는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과 그래서 모순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포스트 모데네즘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포스트 모데네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한국말로도 포스트 모데네즘 이 사상은 절대적인 여기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의 개념을 도전하는 그런 사상이 도덕적 상대주의와 같이 진리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이라고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진리도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 주장과 대립하는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새로운 법 여러 법들이 계속 통과하고 새롭게 세워지고 하는데 이러한 사상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대해 있어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사상과 그리고 방법이 바로 이러한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Materialism and Consumerism 이게 뭐냐면 물질적 부기와 탐욕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살아생전 제일 많이 모으고 살아생전 제일 많이 누리고 부자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누리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다 의미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탐욕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을 여기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넘어가 있다는 것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같이 또 큰 유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세속적 소유물보다 영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또 모순이 되는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무실론 및 불가지론 그러니까 atheism and agnosticism 이건 무실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불가지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확실하죠? 이건 성경과 모순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 그리고 또 요즘에 지난 10년 사이에 특별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사상인데 이건 성별 및 성정체성 이념 그러니까 gender and sexuality ideology라고 그렇게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현대적인 성별 및 성정체성과 관련된 그러한 이념 예를 들어 성별 유동성 및 그리고 비이진적인 정체성 쉽게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혼돈시키는 아니면 두지 않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정신 나간 사람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사는 사람들 몇 명 빼놓고서야 이걸 갖다가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나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식당을 가도 그렇고 공항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화장실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어린 아이들 성별을 갖다가 체인지하는 그러한 수술까지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원한다면 부모의 어떤 지지 없이도 부모의 어떤 슈퍼비션 없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버린 게 지금 이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대해서 127개 플러스의 성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 그거는 벌써 옛날 얘기예요 그 이상의 일들이 사상들이 맴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성 역할 및 인간 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경적 견해와는 모순되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이상 그 외에 이하도 아니고 인간을 그렇게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오늘 로마서 12장 특별히 2절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게 알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적고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예정하신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게 하기 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마을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나 자연적으로 이 세상을 따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을 따라요 이 세대의 흐름을 가르침을 문화를 따라요 그러한 가운데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영어로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the mind Renewal of the mind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말 옛 헌식 이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과 사고 방식들을 버리고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변질되지 않는 그 진리로서 새롭게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서는 안 돼요 꾸준히 계속 평생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해야 될 것을 사도마을은 또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 예배를 정말 잘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유혹이 있다면 등을 져야 되시는 거예요 도망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lee from your temptations 모든 젊었을 때의 유혹들로부터 도망가라 flee 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텔레비를 보다가도 텔레비를 꺼야 될 때가 있어요 영화를 보다가도 걸어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을 받다가도 이건 아니다 라고 책을 닫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항하는 그러한 모드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도 모르게 냄비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다 보면 설득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게 굽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마는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께로 받은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설득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는 받으시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께 굽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 1서 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즐길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서 4장 4절에서 보니까 또 바로 그것이 세상을 따른다는 것이 이 세상과 친구,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댄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댄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벗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골로서서 3장에 가서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땅의 것에 늘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편하게 살고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거기에다가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냄비 안에 개구리가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둘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여러분들은 마음을 내주시고 하나님께 굴복하시기 바라요 내가 내 자신을 막 뜯어 고치겠다 내 의지로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 빼놓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사상들 중에 또 하나였던 그 사상 그렇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 세속적 인간주의, secular humanism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무엇이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발전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변화를 일으키라고 그러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께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진리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도화심을 통해서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그래서 그전에는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그랬었지만 만약에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뭐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난주에 12,500불을 모아서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보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 죽을 때까지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배당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가졌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항복을 하시고 하나님을 저항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쩔 때는 육신적으로도 피곤해요 어쩔 때는 그런데 저항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항을 하니면 세상을 저항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공리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세요 Stop doubting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은 여러분이 선택할 길보다는 훨씬 우수하고 더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참되게 좋은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아닐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가르치시면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왜 맨날 이렇죠? 내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닌 것 같아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모르게 그런데 저항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면서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참된 변화를 받으실 것입니다 Be transformed 우리 모두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발전이 없을 뿐만 덜어 다시 뒤로 옛날 모습으로 빠꾸어서 돌아갑니다 나쁜 버릇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쉬운데 좋은 버릇 받아들이는 거 새롭게 하는 거 힘들듯이 우리 내버려 두면 얼마든지 뒤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늘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 열어두시는 하나님께 항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여기 나온 이대로 분별하는 능력을 받으실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 무슨, 뭐를 분별해요? 내 삶의 모든 결정이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아니면 그 무엇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살아가면서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제 명이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두고서 지혜라고 그러죠 wisdom, wisdom, wisdom of God 우리는 wisdom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wisdom,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실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때도 그렇고 그 무엇을 할 때 즉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바로 이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지라도 가족, 식구들한테 어쨌든 오해를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한가 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왜 걱정, 근심, 고민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떻게 가야지 내가 살 수 있을지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한테 확신이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이 확신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밖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간 어떤 폭풍, 태풍이 불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천국의 평강을 마음에 품으시고 계속 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왜 추구하냐, 해야 되냐 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냐 만일 여러분들 이 중에 질문이 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기쁨이 가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이 가득 차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가실 그날까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전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께 다시 한번 기대고 간청하는 것은 저희가 어리석기 때문에 저희가 무식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어둠컴컴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간청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주시옵소서 사주시옵소서 Sarah la ,